자 윤효빈도 회전을 많이 걸어 0대2에서 윤효빈의 서버 윤효빈 탑스핀 나가 그렇습니다 빨리 적응을 윤효빈은 해야 됩니다 윤효빈 탑스핀 효연은 받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더 빠르게 힘으로 3대1 앞서 있는 서요원 서요원 받았구요 찍어봅니다 반대치 걸리는 윤효빈 서요원 선수가 보여주면서 석점차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서요원 깎구요 또 깎습니다 윤효빈 강하게 짧게 윤효빈 백핸드 탑스핀 자 이 흐름 대안은 모범다방과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계속 같은 코스로 빠르고 윤효빈이 조금씩 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백핸드로 스테이트로 각을 좀 많이 바꿨는데요 좋은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4대4 그리고 다시 윤효빈이 앞서간 미진은 서요원의 공격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서요원은 이번에도 서요원 선수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엣지 아 엣지에요 괴롭습니다 한점차 6대5 윤효빈 이번에는 네틱 얼립니다 확실한 공략이 더 필요한 동점상황 계속 버티는 서요원 윤효빈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게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서요원 공격 다시 찍어 누릅니다 자 나갔어요 자 조금 전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윤효빈 강하게 아 역시 계속 들어가면 받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답답하죠 수비선 입장에선 자 이번에도 한테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걸 알고 조금 전에도 한번 보여줬거든요 아 이번엔 너무 조심 되어 있는 상황 9대9 윤효빈 윤효빈 푸시 톱스피 다시 짧게 넘기지 못하는 서요원 낼 거예요 게임 포인트 윤효빈 나갔습니다 서브 서요원 이걸 반응해 깜짝 놀랐습니다 서요원이 저걸 또 반응을 했어요 네 이 상황에서도 또 저 플립을 시도했다는게 아 네 네 취득 실천은 거의 나지 않아요 팽팽한 여자부의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아주 깊게 네 무겁게 네 볼을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비선수들은 역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윤효빈 선수가 좀 강하게 공격을 하려다가 실점을 했습니다 자 서요원 버텨내고 있습니다 윤효빈 나갔어요 1대3 아 윤효빈 이번에도 넘기지 못하는군요 네 긴 서브 윤효빈 서요원 공격 자 여기서 행운이 윤효빈에게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4대2 윤효빈이 바로 공격 시도하면서 서요원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또 한 번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이 아 검실이 났습니다 자 동점을 만들었어요 윤효빈 서요원 넘겼고요 짧은 푸시사우 자 변화를 줬던 윤효빈 예민하게 캐치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바로 포핸드플릭으로 다시 치열해졌습니다 짧고 낫게 받지 못하는 저희는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7대4입니다 스코어를 확인하고 경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활용을 해야겠어요 자 서요원 선수의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나갔습니다 좁힙니다 서요원의 서브 윤효빈 강타 서요원 선수가 계속 버텨내고 있습니다 반전 반전 그러나 아직 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비 모드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윤효빈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3-3 공까지 연속으로 예 직점을 했습니다 9-6 서요원 포핸드톱스피인이었어요 들어가면서 받을 수 없었던 윤효빈이었습니다 넥티 걸리는 서요원 범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7-10 위기의 서요원 5-10 윤효빈 밖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매치 포인트 윤효빈이 변화를 살짝 좁았고 서요원은 버티고 있습니다 자 박차를 바꿨어요 짧게 길게 서요원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서요원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 이번엔 나갔죠 그러나 매치 포인트 윤효빈 윤효빈 공격 반갑습니다 터비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